안전한 음식 먹을 거 싶은 줄 알고 왔나봐 아니야 루나 공격하려고 왔나봐 하지마 하지마 저기야 하지마 하지마 저기? 가면 좋긴 하겠네 이거 니가 잡을 수가 없어. 잡아서 뭐 할 건데? 엄마 갖다 줄 거야? 무서워서 이렇게 가지는데 새는 잡을 수 있어. 나는 사라지 못해. 여기에서 우리의 사진이 있는 것 같아. 아이고, 거기에서 누구는 mattress에 달렸어? grand prix! 너의 손님께서 저의 음식을 업로드해요. Stefan의 사진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진은 조금 이상하게 된다고 들었어요. 한 번만 더 가까이 와봐 아니야 루나 공격하려고 왔나봐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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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커플이야 나 먹을 거 없어 나 먹을 거 없어 나한테도 성질 내봐 우리 애한테 성질 내놓고 먹을 거 달라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염치가 있어야지 너네 왜 자꾸 달래 우리 애한테 성질 내놓고 웃긴 애들이야 루나야 무서워 아니야 루나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너네 밥 없어 빨리 꺼져 못 알아듣는 거야 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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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